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까지 중앙위원회 회의하시느라고 아이고 참 산 넘어 산이네요. 오늘 아침 속보 봤더니 어찌됐든 김종인 대표는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위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오늘 오전 11시 비대위 회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복귀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면 받아들인다고 보여지겠죠. 크게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서 추호도 일할 생각이 없다. 어제 격한 언어들이 남아서 대개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게 김종인 대표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오늘도 경제 얘기는 못하고 당 얘기를 좀 하면서 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 선거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오마이티비, 아프리카티비, 그리고 유튜브 유스트림 플러스 지금 의원님 앞에 계시는 이 작은 핸드폰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곳, 그곳 날씨, 상황 다 알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같이 공유하면서 팟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집단지석의 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의견 주시고요. 질문도 주시면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네티즌들께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댓글창에서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논쟁하시고 서로 토론하시느라고 바쁘세요. 아우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장을, 담론의 장을 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팟짱 댓글창에서 뜨겁게 토론하시고요. 결론은 내지 않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한국정치의 비전, 방향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어제부터 이어진 원래 오후 3시, 5시, 8시 계속 시간이 변경됐어요. 왜 이렇게 밤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기자들 다 집에 못 갔어요. 아마 이제 막후 조정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중앙위 과정을 보니까 상호 간에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무슨 분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비례대표를 놓고 무슨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 같으면 말이죠. 이것은 어제 중앙위 같은 경우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민주주의의 승리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당 민주주의의 한 장면을 보여준 집단지성이 잘 작동해서 정당 내에서 이렇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게 되면 어제 중앙위 과정과 전혀 다른 얘기를 저는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실제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의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끝날 때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멋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축하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다는 얘기를 했고 국민 앞에 다시 그러면 총선에 매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어제 약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자유롭게 거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얘기할 기회를 다 드렸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러면 300명 정도가 모이면 중간에 어떤 분들은 좀 엉뚱한 데로 빠지기도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비례대표 직군이 있어요. 그 직군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이 직군이 꼭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것이지. 그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자리를 놓고 서로 무슨 다투고 이런 언론이 지금 전부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럼 3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슈가 간단치가 않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아마 투표가 12시가 거의 가까이 돼서 시작이 됐을 건데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회의를 해서 이 정도 결론을 끄집어냈다 하면 이건 정말 굉장한 민주주의의 한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다. 그렇게 저는 두 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언론이 막 그렇게 맹렬하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네 분이 있었고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하게 된 원인에는 김종인 대표의 워딩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위원회가 패권을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전 본인의 사무실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전부 풀이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언론도 진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당 출입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중앙위원회 이렇게 보면 막 들어눕고 죽어도 이 공천 안 돼 막 이러고 멱살잡이 와이셔츠가 찢어졌다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집단지성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모둠별 칸막이 공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당원 위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그룹이 전부 후순위로 가고 정말 C그룹들이 전부 선순위로 오는 특히 김현권 농어민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직자들이 농민 안 돼 어려울 걸 다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중앙위원들의 판단 300명의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1위가 우리 김현권 농어민 대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어제 초반에는 여기저기서 고함도 질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함 질리지 말자. 오늘 이거 우리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견이 있을수록 우리 목소리 낮추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발언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스스로 자정해 가면서 그렇게 됐고요. 우리 김현권 농어민 대표회 같은 경우에 정말 스타가 하나 탄생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저희 당으로서는 정말 이게 대단한 거다. 저도 아침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 농어민위원회가 굉장히 착실하게 이번에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농어민위원회는 우리 당원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정도 되면 맥이 빠져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 건데 그래도 농어민 대표를 뽑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경북 의성분이시고 또 한우협회 회장이시고 그쪽에 의성에 네. 의성에. 그러니까 이런 분이다 보니 농어민 쪽에서 굉장히 평행 그런데 저는 신정은 의원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제가 저하고 친한 의원이기 때문에 신정은 의원 네. 신정은 의원님이 우리 농어민위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제가 아주 주목하는 우리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하나인데 네. 이분이 아주 차분하게 본인이 농민 출신이시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의 농어민들을 우리 당의 농어민위원회를 잘 이끌어서 네. 어제 조용하게 했고 어제 그 중간에 이분이 한 말씀하신 게 또 아주 영향이 큰 거예요. 자기가 농어민위원장이다. 네. 신정은 의원이.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중간에 네. 그렇지만 농어민위원을 꼭 찍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는 아 꼭 찍어달라.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중간에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 맞다 농어민도 있고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을 더 각인시키지 않았나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농어민위원회가 있는 줄도 아마 기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김현권 수석부위원장 측근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농어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농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준다. 어디 나가서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디에 나가서 우리의 정견을 좀 얘기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결론이 팟장에 나가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팟장에 좀 출연 한 번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공천 파동이 이렇게 막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못 모셔서 이게 C그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어렵겠다. 마음속으로는 뭔가 마음의 빛처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살아있는 저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요.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덕분에 우리 농어민들 표가 확 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이제 이게 우리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힘이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볼 수 있는 몇 번의 그런 이런 지금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꼭 좀 저는 이럴 때 기자라는 직업이 참 싫은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짚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천거한 비례 후보들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제자 논문 표절이 박경미 교수의 경우에는 벌써 두 번째예요. 어제 뉴스타파 보도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닌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분 비례 1번 계속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와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비례에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순옥 의원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지만 이제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서 저희가 이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상징성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국노총과 연대하면서 이렇게 정책 연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을 비례로 모시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알파고도 있고 그러니 좀 이렇게 과학기술 쪽을 좀 강조를 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비례 때 좀 부족했다고 하는 그 평들이 있었고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쪽 과학적으로 이제 강조하자. 그래서 어제 그 또 상의에 오르신 문미옥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영입하고 이랬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공계의 교수를 한 분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해필이면 논문 표절한 교수님이 꼭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에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들리는 거 보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 너무 많은 그 업무가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다 언제 봅니까?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의 그 현역 의원이 한 병도 없는 최초의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후보들도 다 심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비례대표 심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속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또 거치지도 않은 그런 후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검증할 시간은 없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임명을 했다. 그것은 이제 김종인 대표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다. 그 포석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지금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포석이라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전략공천 얼마든지 대표의 의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당헌에도 당선권의 20%는 대표 몫으로 이렇게 마련해 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굳이 부정 비리와 연관된 인사들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종원 전 공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난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게 대표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분은 배제 대상이 됐는데 결국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에도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본인이 대표께서는 굉장히 그거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여서 본인도 굉장히 무색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당도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혼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충돌을 한 것인데 나에게 정권을 줬으니 내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대표의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어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해결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원당규를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당원에 있는 것들은 지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게 불가능하냐 해서 어제 이제 그 방향을 찾아서 당원에 충실하게 해보니까 실마리가 풀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논의 중에 과연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어제 이제 비대위원들이 대표와 중앙위 간에 그 가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7명을 가지고 왔어요. 7명을 가지고 온 것은 이거 당원에 맞지 않는다. 당원에는 분명히 당선 안정권의 20%가 대표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선 안정권을 대개 15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조차도 지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15명에서 지금 20%라는 건 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맥시멈으로 느려서 20명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20%에 4명으로 하자 이렇게 절충을 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그러면 대표가 7명을 주장했느냐 대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35명 중에 7명이다. 이거는 이것도 당원 위반이죠. 왜냐하면 당선권의 20%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5명 당선 불가능하다는 건 다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라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비대위에서 절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A, B, C, D 그룹으로 나눠서 그러면 A 그룹에 10명이 들어가는데 이건 다 당선 안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명을 다 대표와 지도부가 임명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B 그룹에도 10명을 해놨는데 지금 15명이 당선 안정권이라고 본다면 그 절반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도부가 다 임명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하다는 것이 중앙위원들의 주장이었고 이건 당원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절충안으로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한 7명 정도면 중앙위가 양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타협안을 가져온 것이고 이제 중앙위에서는 이게 지금 대표의 의중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당원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고 그냥 당원에 맞게끔 가는 것이 가장 간단한 거다 하고 그거는 비대위에서 금방 또 수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냥 당원대로 가자. 그래서 한참 이제 의견을 듣고 나서 이건 당원대로 가면 되겠다 해서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통의 문제가 대표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나서 이제 내 의중을 이렇게 완전히 뭉개뜨려? 이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중앙위 입장에서는 뭐 우리를 거수기로 하라? 그냥 뭐 그냥 다 임명해놓고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순위 투표라고 지금 당원에 돼 있는데 순위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거수기로 아느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중앙위가 열리기 전까지 대표와 중앙위 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앙위 열고 나서는 그런 의견 차이가 이제 급속하게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한 번 문제가 되는 분이 최훈열 교수예요. 서강대 최훈열 교수인데 이분이 론스타 먹튀 논란 때 사실 그 진보 경제학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과거 교수 시절에 론스타 먹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에 위배되는 주장을 해왔던 분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이분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신데 괜찮습니까? 이런 분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게 김정윤 대표님의 포석이죠. 거기에 예를 들면 재계에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 놓는 것과 쉽게 얘기하면 론스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 저희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본의 친화적인 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본 친화적인 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잘 대우를 해줘야 지금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의 자본들이 몰려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본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자본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자본에 대해서 공정한 룰이 있는 것이 오히려 세계 자본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본들이 볼 때 외국에 들어갈 때는 그 외국의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들이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느냐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에는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또 그때는 이제 관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법을 바꿔버리다든지 룰을 바꿔버리게 되면 제도를 바꿔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위험을 덜어주는 것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더 좋다. 이렇게 경제학자들 간에 이렇게 상호 간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의 입자에서 오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본의 친화적인 이런 사람을 앞에다 놓는 것이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가 혹은 해외의 자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의중은 모르겠지만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계세요. 당인의 자세로 사실 당 밖에 계셨다면 세게 비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어요. 참 이게 여러모로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타까운 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학자들이요? 그럼요. 저보고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몇 분을 당장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섭섭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대표의 이중이 있으니까 대표는 또 대표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당이 그동안 유능한 경제정당론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성장론은 성장론인데 어떤 성장을 할 거냐 포용적 성장론 그리고 더불어성장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정성장론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성장론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없는 이런 노선을 계속 견제해 왔었는데 그렇다면 20대 총선의 비례공천을 통해서 확인되는 김종인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노선은 뭐냐 실체가 뭐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친화적인 학자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경제정당론 포용적 성장론에 반하는 그런 노선이 새롭게 세팅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가능하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본인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그건 다 커버를 한다 본인이 커버한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민주화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니 이것으로서 그리고 더불어성장론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것이 맞는 성장이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 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은 자기가 잡는다 내가 곧 짐이다 이런 건가요? 사실은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할 때는 내가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경제민주화를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더 데려다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에는 본인이 그 부분은 맡을 테니 그것보다 지금 얘기하신 유능한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욕이 잘 안 됩니다 직역도 안 되고 의욕도 안 되고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더불어성장론 경제민주화 본인이 경제민주화의 표상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모호한 게 있어요 그동안의 워딩을 종합을 해보면 재벌개혁을 나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이 컨텐츠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제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입법 발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김종인 의원 시절에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표징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무슨 경제민주화 담론의 어떤 무슨 전파자? 이런 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컨텐츠가 뭐냐 어떤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자본친화적인 거라고 하면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예컨대 그동안 한국 경제는 과도하게 재벌친화적이었고 자본친화적이었고 세계 경제가 모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노선에서요 그래서 반기를 들어서 이른바 월가 시위도 있었던 거고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서 다 그런 초국적 자본에 맞서는 시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노선, 이농한 경제정당론 그리고 공정한 사회 이런 걸 굉장히 주장했던 건데 그게 바뀐다? 그러면 이것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본인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걸어온 길 자체가 그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자랑하다시피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그런 것에 초석을 닦았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에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는 가장 먼저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재벌들이 땅을 업무용 외에는 못 사게 했던 그런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야말로 본인의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했던 정책들이 자기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옛날에 배웠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복지를 강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계속적으로 보여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더불어성장론에 대해서 본인은 명백하게 보여줬고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에 그때 부가가치세를 얘기를 할 때 이분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서민 표현을 들어서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입각해서 본인은 쭉 지금 해왔던 그 여정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식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공동결정제 같은 걸 해서 우리보다 훨씬 노동의 자본 참여가 그야말로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아마 그것은 한국의 독특한 노동조합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거대 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반론이 있는데 그런데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본인의 견제가 본인이 지금까지 견제해온 그 노선이 우리 지금 당이 지향하는 바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불평등, 임금불평등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50%에서 60%밖에 못 받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다 오히려 1980년대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격차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노동경제학 차원에서 노동을 배제한 경제민주화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노동이 제일 중요한 영역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에 있어서 오늘 아침 김종인 대표가 지난 20일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노조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견제한다면 이게 상당히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은수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노선에 동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뜬금없이 국정원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을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건데 이게 국정원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국정원이 개입해서 노동조합 파괴 책동을 하고 거의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당시 전두환 시기까지 와서 그리고 심지어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 오게 되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데 가장 수뇌부가 국정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그야말로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민간의 영역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폐지적인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20, 30년간 국정원의 공작정치의 대상이 되다 보니 노동조합은 믿을 만한 사람들 굉장히 그 당시 얘기하는 뿌락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뿌락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응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한국의 노동조합이 생긴 것이다 그게 이제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이 그렇게 해서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만들어졌고 이런 노동의 역사가,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가 굉장히 왜곡돼 있죠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학자들 중에 한국의 노동조합이 저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그게 좀 달리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디로 지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종인 대표님하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타입을 통한 유럽식, 독일이나 아니면 스웨덴 방식의 그런 경제 운영을 우리가 지향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천천히 우리가 가는 거죠 과연 아마 김종인 대표님이 지향하는 바는 독일 쪽에서 약간 우파 쪽 독일 우파 노선 그쪽 노선인지 아니면 지금 독일의 3인당 노선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하게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참 뭐 이거는 제가 기자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테면 당대표의 경제 노선이 좀 보다 선명하게 알려져야 아 저분이 생각하는 경제 노선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정확하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글쎄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권을 김종인 대표님이 우리 경제 수장으로서 가졌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경제 수장으로서 이렇게 가졌다 했을 때 아마 김종인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과격한 정책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 상으로 보면 지금 김종인 대표님보다 제가 훨씬 더 과격한 정책을 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이미지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 노선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그게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시고 나서 걸려오는 기자들 전화는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관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대표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많은 언론과 접촉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설파를 했는데 그중에 으뜸은 역시 조선일보도군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가 공천 끝나니까 이제 그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들이 김종인 흔들기에 나섰다라는 비판 보도를 머리기사로 실었는데요 이를테면 언론이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종합 의원님의 노선이 저는 별로 과격하다고 한 번도 1년 열을 진행하면서 저게 되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급변할 것 같다라든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요동칠 것 같다라든가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멀쩡한 면세점 같은 것도 없애라고 그러고 신혼부부들한테 갑자기 주택을 준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뭐야 공산주의야 뭐야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언론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주 그런 사실 저희는 언론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선수들끼리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런 미묘한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 그렇게 이제 보수신문들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그냥 운동권이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탈바꿈하고 있다 내가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보수신문을 많이 보는 예를 들면 이제 종편을 많이 보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신문이 지금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둘을 이간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비난을 하려다 보니 이쪽을 자꾸 띄워줘야 되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보면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정당이 정말 변화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수신문도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혼돈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이렇게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저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어제 그제 쏟아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부에 당 내부에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 내부에 지지기반이 없을 때 본인의 의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은 바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이제 그런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도 대표가 원하는 게 대표가 당원을 넘어서 그렇게 전권을 휘두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의외로 쉽게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신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박지원 의원의 최대 개판은 어딜까 언론 박지원 의원의 최대 개판은 기자들이다 워낙 언론하고 친화성이 좋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다 떠나서 어제 김종인 대표가 중앙위가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당원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패권으로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표 발언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에 기자들은 중앙위가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이제 인용 부호를 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아 그러면 그렇지 저 운동권 정당이 패권을 휘둘러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잘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발목 잡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대표로서는 하기 부적합한 그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의도 가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조수고요 그래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이 그야말로 전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저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당원들이 전권을 행사하고 당원들의 위임을 받은 게 지금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중앙위원회거든요 그렇죠 중앙위원회가 패권을 휘두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이제 패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서 중앙위원회가 지금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는 중앙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죠 자기 권한을 그런데 그것을 이제 패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적인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민주적 행정에 대한 견해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은 게 여의도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치 컨설팅을 한다는 사람들 정치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보스 옆에 붙어서 당신이 이렇게 막 저런 거 이렇게 중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휘두르지 말고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그냥 열심히 그냥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거죠 박근혜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독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는 더디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가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럼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지부진하고 어떤 실행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따라서 그런 은이 우리도 굉장히 이렇게 누구에게 그런 독재적인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저기 한번 이겨보자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저는 그걸 오히려 패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개인의 영웅주의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소수고 제가 우리 당원 지지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당원 지지자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팬덤이 좀 있죠 왜 이렇게 매가리 없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좀 독재 좀 해봐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가서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저쪽 상대방 독재를 깨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런 아직도 민주주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도 맞서서 자기 할 말을 해왔던 사람 그거 자기는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가면서 당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그게 패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개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집단지성이라든가 민주적인 거라든가 이것이 과연 그렇게 지금 같은 한국 같은 사회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대중의 생각이거든요 대중이 아마 한 70% 정도 70%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대표가 됐는데 힘을 못 쓰고 그렇게 휘둘리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표출이 됐다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한 개인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중앙회 같은 경우에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아니 본인이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냐 거기에도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대표의 본인 생각이 아니라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들이 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주적인 절차, 중앙이라고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법적으로는 당원에 맞는 그런 의결을 하자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현재 선거를 이기기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부딪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협치의 시대죠 가버넌스의 시대고 사실 대세는 그렇게 가는데 아직 한국 정치는 시계가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독주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을 좀 당신들이 견제를 좀 해주시오라는 차원에서 지지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거든요 실제 어제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놀라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KTX 플랫폼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총리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오송행 KTX를 타고 1번 특급실에 탔다는 거 아닙니까 차가 에쿠스 차 두 대가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 올라가려는 시민들마저 이렇게 막아서면서 소란이 빚어졌던 그런 장면인데 극단적인 권위주의 시대 모델이 그냥 나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이어서 이번에 또 충남 아산도 가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공천이 아직도 결정이 안 났잖아요 새누리당에 이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봄직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시대에나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바르고 정확한 힘 이런 걸 좀 갖길 바랬는데 이번 비례공천 파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 점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속상하고 비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제 새누리당이 비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차이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연권이라고 하는 이 스타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했고 대구 경북이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보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어민들이 다시 우리 당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최소한 우리 당에서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 반면에 저기는 당대표 원내대표를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퇴임시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유도 없이 완전히 그야말로 대통령 의중에 맞게끔 의중에 맞는 사람들만 지금 남겨놓는 그야말로 이것은 70년대하고 그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화당 당의장 하셨던 분들 4인방들 중앙정보부에서 데리고 가서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 말에 한 거 했다고 이제 고문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턱수염 뽑고 이런 것들 그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70년대라고 하면 지금 2016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40년 전인데 그 30, 40년 전에 있던 일들이 지금 서슴없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봤던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 힘을 갖고 이게 뭐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바뀌는 건 그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나야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세대 그렇게 훈련받은 세대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이 거의 돌아갔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불안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모습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의견 댓글 주셨어요 홍종학의 경제민주화는 안 되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현 정권의 경제 파탄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당내 문제만 다뤄야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필리버스터 때 처음 알았는데 존경합니다 영감의 경제민주화가 뭔지는 모르겠고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더불어의 경제문제에 힘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감은 김종인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홍종학 의원님 존경합니다 홍종학 의원 참 좋아 홍종학의 주장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스케치북이 너무 좋았습니다 홍종학의 경제민주화를 지지합니다 홍종학 김광진을 21대 국회에 꼭 불러일으킵시다 홍종학 의원 4년 동안 잊지 말고 지지하다가 21대 우리 밀어주자고요 밀어드린대요 홍 의원님으로 그냥 경제 밀고 갑시다 지금 김광진 의원이 오페라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대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페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꾸 소리가 끊긴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시는데요 유튜브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이 얘기는 아프네요 창피한 수학자 얘기보다는 우리 1등한 농민 대표 그 얘기가 기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정당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중앙위 결정 보고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정책 갈 사람들을 비례위원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 비례 너무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집단지성과 민주주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꽃과 함께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보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리멍텅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홍종학 의원님의 총선 불툴마가 거듭거듭 아쉽습니다 김종인이 아니라 홍종학의 경제 민주화가 진짜입니다 총선 승리 후 내년에 정권 교체에서 홍종학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대합니다 경제는 홍종학 지금 출근하는 버스 아닙니다 홍 의원님 너무 좋아요 홍 의원님 헐 앞으로 점점 더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디지털 소통위원장 사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다리를 다쳐서 정형외과 병실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시대요 아유 얼른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홍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홍 의원님 참 좋은 분입니다 홍 의원님 존경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읽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뜨거운 분들 이 열정 다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정치 해주셔야 되는데 아 홍종학 의원님 경제 콘서트 좀 해주세요 이런 의견 있으시고요 20일 지금 선거 남았는데요 경제 파탄 비판 빡시게 해주십시오 홍종학 경제장관 강추 기재부 장관님으로 가실 것 같아요 조만간 어쨌든 이런 의견들 다 모아서 한국 정치 발전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홍종학의 퓨어 경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제를 보는 맑고 순수한 논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주째 지금 당내 민주주의 공천 과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해야 되는데 경제가 지금 너무 엉망이고 지금 자꾸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주는 정치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 조금 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경제 콘서트 하자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더불어 10분이라고 저희 정책을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어제 재동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5분 정도에 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선거에 이렇게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홍정학의 스케치북 다들 좋아하셔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스케치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후보들 나오신 분들이 개소식하는데 거기다 제가 동영상을 스케치북 응원 동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멋쩍은 표정으로 막 스케치북 넘기시면서 좀 창피하면서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봤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저희 비서들이 자꾸 반응이 좋다고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시켜요 그러더니 지금 뭐냐면 이번 선거 때 선거 지원을 가면서 우리 지지자들하고 다 같이 스케치북을 들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선거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 선거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방돼 있는데 다 괜찮은데 다섯 명 이상이 몰려다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오스키 선생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때는 미팅도 못했어 왜냐하면 2인 이상 모여 있으면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1970년대 대학 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웬일이야 다섯 명 이상 몰려다니면 안 돼요? 다섯 명 이상 몰려다니면서 선거 지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끼면 10명까지 가능해요 누가 그런 선거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잘 해주시면 김강진 의원님도 그러시던데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0명이 우리 어디 지원 가자 어디 후보 이 후보 참 좋으니 이 후보 지원 가자 그러면 한 100명이 가서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 후보 정말 좋은 후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지자들도 거기 주민들도 이 후보가 정말 좋은 후보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와서 이렇게 했겠지 예를 들면 한 천 명이 모여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서 있어가지고 이 후보가 이렇게 좋은 후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어요 팟짱 스페셜로 저희가 동네 한 바퀴 했잖아요 이걸부터 근데 이제는 총선 유랑단 그래서 저희가 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후보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100명이요 이렇게 응원 다니는 분들 저희가 서포터즈들을 같이 응원하면서 팟짱도 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선거법상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또 안 돼요 어머 그렇구나 색깔만 맞춰도 안 돼요? 네? 색깔만 맞춰도 안 돼요? 색깔이 조금조금씩 달라니까 그건 괜찮겠죠 파란색 티셔츠를 입자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예를 들면 저는 2002년도 붉은 악마들 그것처럼 전부 티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어떤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이제 정부 관련된 단체들이 유니폼 입고 탁 나와서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아마 이런 법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들을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서로 다른 비슷한 색깔 옷을 입고 나오겠죠 우리 당을 지지하신다면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와서 근데 이제 다섯 명 몰려가고 그다음에 거리를 뛰어가지고 저 뒤에 다섯 명이 이제 백미터 뒤에 또 다섯 명 오고 오인 일조로 다닐 수밖에 없죠 오인 일조로 슬퍼는 명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굉장히 그런 데서 좀 멀어져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가가 방문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그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 혼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나와서 네 다른 사람들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언론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현실을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저는 요즘 거의 배우처럼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 홍정학선 자꾸 이제 그런 동영상 찍으니까 이거 찍으라고 그러고 저거 찍으라고 그래서 돌고래카님이 김병관 지지 스케치북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홍 의원님 을지로 위원회가 경제 콘서트 주연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던 분들 계십니다 홍정학표 경제 콘서트를 좀 하시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선거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될 텐데 그때는 좀 즐기죠 뭐 좀 놀죠 뭐 그럼요 신나게 좀 놀죠 뭐 좋은 후보들 정책 콘서트 경제 콘서트 할 수 있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왠지 다음 주에는 길거리에서 만날 것 같은 아 그래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정말 저희가 팟짱 1주년 공개 방송 때 의원님하고 같이 저희가 박근혜 정부 거짓말 정책 어워드 했었잖아요 그래서 5대 경제 정책 거짓말 베스트 5 이런 거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내놓은 잘못된 경제 정책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